도대체 몇 명이 된다는 거야. 도대체 몇 명이 된다는 거야. 쳤어? 그래, 쳤다. 사랑해. 나 너가 원래부터 좋았어. 그게 할 소리야? 사랑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나갈게요. 저희가 주문을 주류만 시키면요. 나머지 안주는 주류에 맞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. 아, 소주? 소주요. 내 스타일, 내 스타일, 내 스타일. 일단 이 자리, 내 자리. 일단 이 자리, 내 자리. 나도 좀 앉자. 싫어. 알겠어. 또 여자분들 왔다고 또 곳에 그냥. 앉아 있어, 그럼 내가 갖다 줄게. 앉아 있어, 내가 갖다 줄게. 갖다 드릴게요. 군대가 끝났습니다. 처음 왔어요? 맛있게 드세요. 처음 왔어요? 아니. 여기 좋은 직장이다. 제가 술 마시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. 아, 되게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이거 순대볶음이에요? 네.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드셔보세요, 이제.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두 분은 무슨 일 하신다고요? 저희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, 지금 같이 연기하고 있어요. 연기? 네. 아, 지금? 배우면서 학교. 아, 연기 지망생, 연기자 지망생? 네, 네. 아, 그래요? 그러면 그래도 연기자가 꿈이니까. 대살이든가 어떤지. 잠깐 좀 보여줘 봐요. 아, 약간 그러면. 제가 뭐 해드려요? 즉흥으로. 상황극 한번 해보실게요. 아, 맞아. 즉흥으로 해주세요. 무슨 상황이에요? 상대역으로 해주세요. 전 여친이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자고 한 거예요. 한 여친한테 만나러 갔다고 했는데, 한 여친이 나랑 같이 가. 그래서 이제 3자되면 이루어지고. 오케이, 전 여친. 나는 오빠가 좀 그리워. 아, 그런데 그런 거는 모든 여자가 똑같이.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했잖아. 나 지금 현재 여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하고 있다가 네가 문자와서 같이 봐서 우리 사이도 지금 멀어지게 생겼잖아. 그럼 헤어지고 나한테 만나면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참아, 참아. 참아, 참아. 참아, 참아. 참아. 뭘 참아. 내가. 야, 성격이 왜 이렇게 못됐어. 내가 참으라면 좀 참을 수 있잖아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저씨. 저희 분위기 심각한 거 몰라요, 아저씨? 아니에요, 나는 그냥. 아저씨, 저희 지금. 지나가는 사람이 내 상황이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상황이 좀 안 좋아요. 아, 예. 아니, 그런데 나는 여자분들을 자꾸 울리는 것 같아서. 그런데 이 얼굴로 여자 안 울리겠어요?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, 지금? 아저씨, 저 좀 심각하니까. 예, 알았어요, 알았어. 미안해, 미안해. 아, 그게 아니라 너 아프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. 알았어? 내가 저기 가서 핸드폰 보여줄 테니까. 어? 연락하지 마. 내 번호 지워. 그 여자는? 뭐? 그 여자 정리했어? 누가 있어? 또 있어? 내가 너희들한테 궁금한 게 물어보고 싶은데. 나 도대체 몇 명 만나고 있는 거냐? 나 도대체 몇 명 만나고 있는 거냐? 야, 그거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? 한 번 더 계세요? 나 몇 명이나 만나고 있는 상황이야. 한 번 더 계세요? 상황 설정에 나 몇 명 만나고 있는 거야. 도대체 몇 명이 만나는 거야? 도대체 몇 명이 만나는 거야? 쳤어? 그래, 쳤다. 사랑해. 나 너가 원래부터 좋았어. 그게 할 소리야? 사랑합니다. 나는 현실에서는 한 명도 안 만나고 있는데 왜 연기 세계에서는 몇 명을 만나는 설정을 해야 돼?